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되게 짧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그런 단점을 한 방에 확 덮어버릴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 아빠가 쓰러졌는데 감히 이걸 나물라라 쌩까는 남의 편 새끼 이게 정말 사람이 맞나요? 하지만 소름돋는 미친 반전 그리고 박제 원제 우리 아빠가 아픈데 나물라라 하는 남편 지난주에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바로 병원에 모셔가지고 여기서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나마 이게 또 빨리 발견돼가지고 다행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해요. 여하튼 지금이야 뭐 퇴원을 하셨고 집에 모셔왔는데요. 당분간은 제가 친정에서 아빠를 엄마랑 같이 케어해 드리면서 좀 그렇게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남편놈이 진짜 미친 건지 뭔지 친정에서 제가 아빠와 시간 보내는 걸 완강히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잖아. 그럼 아들이잖아.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놈이 작년에 지방에 있는 지금 여기 이쪽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강제 지방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프리랜서라서 남편따라 지방살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희 친정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친정과의 발길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니라 바로 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내가 친정에 머물면서 엄마랑 함께 우리 아빠를 케어해 드릴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싫다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냥 야 너 혼자 서울에 있는 친정에 가면 되잖아. 이러면서 자기는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여기 있다가 주말에만 합류를 하겠다 이러면서요. 진짜 기가 막혀. 아니 아무리 여기가 지방이라 해도 무슨 깡시골 촌동래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지가 불편한 걸 감수하면요. 충분히 그러니까 KTX 타고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앞으로 계속 쭉 영원히 이러자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이에요. 그냥 최소로 잡으면 한 달 이 정도만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런데 그게 자기는 힘들고 귀찮다며 안 그럴 거라고 합니다. 자기는 싫다고 저 혼자 가래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건 당연히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혼자 우리 아빠 케어 또 고생하는 건 고생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지 혼자 집에 남아서 출퇴근하고 편히 쉬다가 주말에만 슬쩍 오겠다는 거 이거 진짜 얌체 아니냐고요. 얌체. 솔직히 배신감마저 드는데요.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니 오빠가 안 가면 나도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뒀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된대요. 뭐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오긴 왔는데 결국 오늘 새벽 지 혼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퇴근하고 다시 합류를 하겠다 이러는데요. 나 진짜 너무 배신감들고 욕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모르는 남도 아니고 사위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 나몰라를 해버리고 진짜 저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속상해서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정말 우리한테 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댓글 1번. 와 이런 미친 쌍욕이 확 나오네. 아니 나는 또 처음에 남편이 나몰라를 한다고 하길래 야 이 새끼가 지 마누라도 안 보내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뭐야 같이 안 간다고 이러는 거야? 너야말로 사람이냐? 게다가 지 아빠 목숨으로 뒤를 처하고 자빠졌어. 쩐다 쩔어. 뭐 안 가면 안 가. 헐 나는 또 남편이 친정을 못 가게 하는 줄 알았네. 뭐요? KTX 타고 출퇴근을 하라고? 미친 겁니까? 아니 주말에 온다잖아요 주말에. 그 정도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뭐 이딴 교지 같은 마인드가 다 있어. 혹시 주작입니까? 그러니까요. 겁나 이기적이네.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아니 만약 반대로 자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쓰러진 거면 지는 뭐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고? 새벽에 KTX 타고 왔다 갔다? 2번. 아니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그럼 너는 이게 반대 상황이라면 네가 시부린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아는 거냐고. 이거 완전 돌대가리네. 아니 뭐 이런 덜떨어진 MG 새끼 며느리가 다 있을까? 3번. 아니 뭐야 아빠 한 명 간호하는데 세 명씩이나 필요한 거야? 쓴이랑 쓴이 엄마 혹시 몸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고 그래요? 4번. 아니 주말마다 주말마다 오겠다는 것도 대단한 정성 아닌가? 어? 그런데 뭐? 매일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라고? 기차 타고? 미친 겁니까? 막말로 너는 시부모 병간호 주말마다 오라고 해도 힘들다고 거부할 거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리고 너네 부모님이 사위를 키워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자식이 네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사위가 거기에 껴있어야 되냐고. 어머 얘 정신적으로 뭔가 좀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혹시 뭐 기생충이라서 피 빨고 사나? 쪽쪽쪽쪽? 프리랜서라고 했어? 이거 이거 혹시 집에서 당근이나 번개 이런 데서 5천 원짜리 물건 사가지고 7천 원에 대팔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6번 아니 나는 또 스니가 친정 가는 걸 반대하는 줄 알았잖아. 뭐라고? 집을 놔두고 처가에서 매일 기차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라고? 지금 이게 너는 상식이고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 올린 거지? 네 부모는 네가 케어를 해. 만약 반대로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거품 물고 날지 했을 거 아니냐고. 나도 알아. 어떻게 될 거야? 반대로 시부모 케어하러 가는데 아내도 데려가려고 시댁에서 출퇴근해라. 이런 사연이었다면 조회수 30만 하루 만에 찍었을 거야. 깔깔. 7번 야 너 같으면 시부모 병수발된다고 KTX 타고 통근하겠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최소로 이거 하라면 하겠냐고. 아이고 정말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들어보네. 너네 부모는 네가 책임을 지는 거고 또 어차피 KTX에 통근거리면 새벽에 출근하고 또 집에 오면 한밤중이고. 그러면 누워서 밥 벗기도 바빠. 병수발 들고 싶어도 못 들어. 나사가 빠지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다. 작작 좀 해라. 와이씨 제목도 그렇고 초반 내용만 보면 당연히 남편이 쓰니 친정 가는 거 못하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낚였네. 반전이야. 미쳤구만 이 여자. 아니 잠깐만요.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쉬워 보입니까? 그러면서 뭐? 오빠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뭐야 이게? 저기요 일단 남편도 남편이지만 니네 엄마한테는 이거 물어봤어요? 암 걸린 남편 병간호에 사위에 딸내미까지 줄줄이 다 간수해야 하는 엄마가 힘들 거란 생각은 안 해봅니까? 사위가 있으면 반찬 하나라도 더 신경 써야 되고 편히 누워 쉬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걸리적거릴지 힘들지 모르겠어? 네가 거기서 니네 아빠 간호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려고 일할 질을 떠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마는 할 거면 너 혼자 해라. 그리고 남편은 주말에도 못 오게 해. 남편뿐만 아니라 이거는 니네 엄마 아빠 다 힘들고 불편한 거야.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남편 쉬는 꼴 못 보겠어? 10번 아 이게 미쳤... 뭐야? 남편이 옆에 있으면 간병이 더 잘되고 그러는 거야?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는 거 모르냐? 정신 좀 차려. 나중에 니네 시부모 아프면 너는 꼭 그렇게 해라. KTX 타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찾아가고 알겠냐고? 그렇게 하면 네 남편도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 안 그래?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너는 또 개급품 물고 여기 와가지고 글 쓸 거 아니야. KTX... 세상에. KTX를 타고 출퇴근을 하려니 이게 사람이 맞나 싶다. 나 분명히 경고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네 남편이 아빠보다 먼저 죽는다. 알겠냐? 이거 진심이야. 나도 여자하고 아내인데 제발 작작 좀 차하세요. 아니 주말마다 합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대체 뭐가 더 문제야? 세상에. 그 먼 지방으로 매일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라니. 그러면서 뭐? 남편 눈에 나는 안 보이냐고? 그럼 네 눈깔에는 남편은 안 보입니까? 썩은 동태눈깔이야? 왜 그래? 퀭 해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100% 글 싹트 예정이요. 그래서 내가 캡처를 했지. 깔깔깔. 그렇습니다. 도망갔어요. 장인어른 쓰러졌는데 나 몰라라 한다. 이러길래 또 아이고 사람 아닌 놈이 또 나타났구나 하고 들어와봤는데 왔으니 미친 거예요 뭐요. 제 정신 맞아요? 주말에 같이 있었고 또 주말에 올라온다고 했으면 만족을 해. 아니 그 정도만 해줘도 고마운 건 줄 알아야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거야? 그럼 찍어. KTX 타고 출퇴근. 야 그렇게 하고 나면 니네 아빠 돌발드릴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냐고. 게다가 그 전에 남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옆에 배우자가 돌보고 있으면 친자식들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 잘 안 해. 그런데 남편한테 이런 걸 요구하다니 진짜 사람으로 안 보이네. 시 어른들 나중에 어디 아프면 당연히 합가는 할 생각인 거겠죠?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KTX 타고 출퇴근을 하라고 미친 건가? 끌 끌 끌 끌 끌. 참... 지도 알죠? KTX를 탄다는 거 보면 적어도 출퇴근 편도 한 2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인으로는 돌발드릴 여력도 없을 거야. 이게 있으니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가 보기에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집에서 지 혼자 발 뺏고 쉬고 있다. 그런 꼬라지가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자기 힘들다고 너도 해. 이런 것들 진짜 군대 가면 진짜 많거든요. 지금 만나면 다 찢어버릴 거야. 내가 진짜 이 새끼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